안녕하십니까 유니케이스에서 알테라 기술전을 맡고 있는 오석윤입니다. 현재 방송영상 시장은 HD 시장에서 4K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에 대부분의 시장은 4K 시장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FG를 이용해 4K 이상의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알테라의 여러 4K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12G SD에 대한 데모를 시현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HD 시장의 여러 장비에서 FG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FG가 병렬처리 구조로 고속영상처리가 가능하며 고속의 트랜시버를 이용한 기가BPS 인터페이스를 구현이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고속의 영상처리는 여러가지의 비디오 관련 IP를 이용하여 유저 디파인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VIP라는 비디오 앤 이미지 프로세싱 슈트 IP를 사용하여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트랜시버를 이용한 인터페이스는 외부에 별도로 프로세싱 칩을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아날로그 페리페럴 디바이스 구성만으로 고속의 인터페이스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테라에서는 디스플레이포트, HDMI, SDI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테라의 4K 솔루션에 대한 많은 정보 가져왔으면 합니다. 그럼 다가오는 웹서면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